올라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이거 안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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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저 안에 들어가야되나봐 오 여기까지 왔는데 화면이 위로 안보여가지고 저런 골드 하나 뭔가 마음에 걸리네 아 맞아요 하나씩 뭔가 놓치면 안타깝긴 해 근데 어쩔수 없잖아 오야야야 자식이 말이야 자 이런거 피해주고 옆길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안돼 떨어졌어 어디가지? 와 저길이 있다 오 예스 잠시만요 떨어졌는데? 와 이거 위로 위쪽길이 여기구만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encuent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айте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 다니다 아 정말 다행이야 굿 굿 아 이거 마나 물약이구나 체력도 챙기고 1석 2조 베리굿 아 제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체력 실피거든요 얘 뭐 아까전에 구석 같은거 던지던데 가만히 있네요 생각해론 좀 곱상한 애네 그냥 패스합시다 야야야 뭐야 이거 몬스터 쪽으로 안 돼? 가장 가까운 쪽으로 그래비 날아가나봐요 됐어 됐어 음 훌륭해 다행이다 근데 마나가 없다 마나를 채웁시다 이렇게 하면은 마나 회복력이 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좋아 기다립시다 됐어 아 좋았어 오 상자 역시 이런거 다 챙겨가야되요 오 맞다 이거 드래곤 오브 이거 하나 더 사도 되나? 하나 더 사도 되겠죠? 괜찮은거 같은데? 챔버 오브 이렇게 아이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이거 왜이래 점프가 으 야아야야 야이C 아하 essions chas 여기 심했다 어디 나오니 자 이런거 불 딱 나온거 딱 지나가고 나서 오케이 야 이거 뭐 요렇게 한다리씩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거 차분한 마음으로 해야돼 아 난 좀 엉뚱한 데서 맞는거 같아 쟤 뭐 그냥 가만히 다가오던데 저거 뭐죠 뭘까 봐요 그냥 먹으면 되나 그냥 먹을수도 없네 아 저거 뭔가 때려야될 필요다 왠지 요렇게 야 비켜봐봐 아니 비켜보 야 병진이 진짜 똑똑하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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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자 요런애들은 그냥 스스나에 잡아주고 열쇠 먹읍시다 열쇠 먹고 이제 TT 음 이제 드래곤 그랩이에요 그 스킬이름도 불측 그랩급인데 자 그냥 갑시다 무시하고 오 아 이제 뭔가 보스 느낌 난다 이제 이제 뭔가 엄청난 애를 만날 것 같아요 오 지하로 많이 왔어 지하로 완전 많이 어 이거 불정병 두개 사면 혹시 정병이 좀 더 세지나 개수나 이런건 따로 표시 없는거 보니까 왠지 좀 더 세질거 같은데 아 그래도 좀 모으고 가도록 합시다 어 아아아아 얘 잡을때 쓰라고 있는거네 이거 어 야야야야야 아이씨 아이고 어 잠깐만 그래 좀 쏴봐봐 그래 마른 물약 좀 떨궈줘 봐봐 어 어 어 와 아프다 꾹 누르면 더 가까이 오네 한 대씩 때려야겠다 이거 이거 이런식으로 한 대씩 최대한 모았다가 꾹 누르고 한 대 때리고 어 안 때려졌나 어 어 스킬 쓸 때 다가오면 안되는데 이거 집중해서 이번엔 스킬 나가고 나서 다음 지금 어 맨땅 있어버렸다 풀피하면 랜덤으로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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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췄어 한 대 맞췄어 이거 좀 습관만 되면은 두 방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자 한 번 딱 숨고 아 아 이거 달아리랑 말랑이었는데 아 뭔가 아깝다 어 잠깐만 저 물약 진짜 먹고 싶은데 먹으면 큰일나겠쪄 아 한대 한대대마나 아!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은 안돼 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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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오우야! 자 스킬 이런거 딱 피해주고 아 이거 진짜 위치 잡고 옮기네 지금 후당 먹고 TT 밑에 있는것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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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자 한대 때리고 아야야야야 아 지금 체력이 많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어우 아우 아아 오우야 지금 위치 완전 잘거린다 이번엔 걸리면 그냥 골로간다 진짜 일로와 봐봐 다 됐죠? 다 된 밥이네 너는 슥은 야스 돈 하나 떨갔다 용암 속으로 돈 떨갔다 비싼 돈인데 저거 용암 속에 비싼 돈 하나 떨갔다 좀 아깝네요 피 반대면 지형 바뀌어요 좀 일찍 말해주는지 몰랐어요 이제 검의 밑에 이거 발견했어요 이제 검 하나만 더 발견한 검짜로 조각 하나만 더 발견하면 이제 메이지 이제 끝이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뿌듯하다 You have done world hero There is only you 하여튼 보고싶다네요 모든 조각들이 널 보고싶어한다 고 투어 캐슬 온 탭 온 탑 오브 더 어디로 가내네요 We'll find what you need 너가 필요한 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Waiting for you 나는 거기서 널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괜찮네 까빠당한 거 없을 것 같은데 게임 이름 방제에다 써놨어요 뭐야 이거 그래서 아까 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산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네 이 마을로 가야되네 제가 옆길을 안 텄네요 옆길을 안 텄어 아 이제 여기가 끝판이네 여기 물음표 적힌 여기가 다 왔네요 이제 얼음산이면 여기서 위쪽길로 가면 얼음산이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네 얼음산이면 리치킹 아 죄송합니다 자 위쪽길로 위쪽길로 갔다가 야야야야 아닌가 저기 어떻게 지나갈까 정말 지나가고 싶은 그런 길이네요 뭐 체력이다 아 젠장 아 젠장 이 체력 하나에 순간 내 마음을 팔아버렸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추석 때 다 깼는데 90... 78% 정도의 멘붕 아유 멘붕 올라 멀었지 이거 뭐 그럭저럭 뭐 난이도도 뭐 그냥 그려려니 하더라구요 여기 뭐 얘 가노 저 저 가고싶어도 못가노 이거 갈 방법이 없네요 다른 길을 좀 차려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여기 어차피 떨어져야되잖아 어차피 떨어져야되잖아 따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로 가도록 할게요 여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게임 다 깨면 무슨 게임 하실거에요 오늘 아니다 이번 주 안에 이거 다 깨고 금요일날 그 쭈꾸루공포게임 모바일로 된거 그거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할 생각이에요 포켓몬스 골드버전 포켓몬스 그 한 번 더 어 아 안되네 안되네 이거 저건 어떻게 하는걸까 어떻게 하면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여긴 아직 좀 미개척진거 같네 어 아니 이런 길이 오오오 구석탱에서 점사하는거 보세요 애들이 다구리의 신이네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 여기 위쪽 길은 막혔죠 오케이 저거 뭐지 저건 이건 뭐죠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고통을 줬구나 미안하구나 친구야 야 이거 예를 얻고 왜 가지 아 이거 잠깐만 이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야 알았다 이거의 용도를 아 이게 위쪽으로 발사되니까 분명 분명 저기서 쓸거야 저 아래쪽에서 어 야 아 실수 실수 자 여기서 좌우 자 여기서 좌우 하면서 점프 어 어 다닌다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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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어요 자 자 반대쪽으로 이런식으로 마치 마치 우리가 그네 타듯이 우리가 그네 타는 그 기분으로 반대쪽 다시 반대쪽 이렇게 해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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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하하하하하하ễ 아 게임이 재밌는데요 어어 다시 진지하고 würd 병진아 많이 놀랐잖아 병진아 너저 방금 무슨말 나오려고 그러는지 알아 ㄴ 나도놨어 임마 자 자 이거 잡고 자 여기 지나와서 정신 반은 놓았네 놓을 수밖에 없어 이거 오케이 얘가 볼 쏘았을 때 볼 반사 데미지가 더 세요 제가 맞는게 더 맞네요 이런식으로 나이스 아 제발 아 이번엔 똑띠 하자 아 제발 그렇지 아 어 다행이다 잘났어요 잘났어요 됐어 됐어 이제 아까전과 똑같은 실수는 없습니다 됐어 됐어 아 멀리 뒀어 멀리 뒀어 이거는 하고싶어도 그래 뭐하겠다 자 다시 이제 반대쪽 반대쪽 자 이런식으로 하다가 슈로듭 아 됐어 됐어 아 네 아까 이제 순간 너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아 됐어 됐어 자 여기도 박 놔두고 이런식으로 아 됐어 됐어 음 굿 숨겨진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 아 예 폰을 아래쪽으로 본단 말이야 위에 이렇게 캠있고 폰이 아래있고 그리고 채팅창이 여기있는데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개선 칠에 뜨는거에요 절대 변태라서 그런건 아닙니다 오 여기도 슬슬 뭔가 보스방인가봐 펍 펍펍뿌밤 경기 오 애봐봐 오 오 어어 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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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지금 찾고싶다 스켈렛톤 주제 지금 안도 건방지게 되더라 지금 자식이 말이야 이거 너 너 일러와봐 자식이요 지금 너 교육 어디서 받았어 너 지금 그런거 어? 누가 함부로 어 뭐 그러래 어? 혼날려고 말이야 야무소라 올 세 번 내치고 ج.kö. 점프 세 번 거짓말 하고 있네 야무소라올! 아니잖아 안되잖아 자 이제 열심히 깹시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뭐 함정 다 걸리면서 가는거 같은데 지금? 뭐야 저긴 또 어떻게 가는거야 이거 아아 안되네 역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저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우오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먹방이 아직 먹방할 시간이 아니라서 좀 이따가 저 열쇠를 어떻게 먹지? 저 열쇠를 어떻게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벽..벽이 깨지나? 아이씨 이거 얘들아 선물이다 그렇지 가까이서 그렇지 좋았어 아우 데미지가 쥐꼬리만큼 들어가네 미안하다 안쓸게 네 알겠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야 열쇠 저거 어떻게 먹어 저 진짜 눈앞에 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더 화가 나네 오우야 저거 이게 뭐죠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막혔어 길이 아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거 어떡하죠? 뭐야 이게? 이게? 이겨 때려요 아니 때리길도 전에 내가 데미지를 받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 말이 안나오네 이거 진짜 뭐 어떡하라는거야 이거 이야 이거 좀 착잡한 구간이다 보문석? 보문석 때리세요 아니 운속을 때리고 싶지 제 마음은 이미 때리고 있습니다 때려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래 폭탄을 놔둬보자 어 잠깐만 저기 뭐 있는데? 저기 간판이 색깔이 달라요 벽돌 색깔이 달랐었어 소름 벽돌 색깔이 달랐었어요 이야 쩐다 이건 다 제가 알고 있었었어요 근데 이러면 잘 알지 아 근데 피가 얼마 없네 아 원래 이런 아슬아슬함으로 앉아 자 자 뒤로가 뒤로고 더 뒤로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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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 나이스 딱 맞다 물약도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피 채워질 때 됐는데 여기는 태극팬들 같은 소리가 맞아 있네 갑바로 피 채우세요 아 근데 갑박 안해놨구나 이 게임은 왜 터치도 안되네 아 잘되네 아 감동적이다 지금 게임 이름 방지에 써놨어요 태극팬들 홍보 많이 하더만 그래도 난 이게 더 재미있는데 소환하지마라 뭐 티 나오게 하지마라 티 나오면 뭔가 잡고 가고싶다고 쟤 근데 이거만 다 달리면 쓰러지기 때문에 근데 나는 피가 재생되기 때문에 그냥 때려잡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나이스 레디 끝 괜찮죠 일단 떨어집시다 아 저 버튼 있네 저 중간에 버튼 어 잠깐만요 여기 뭐 어두운데 여기 뭔가 어두운데 뭔가 공간이 있어 이것도 지금 벽돌 색이 벽돌이 좀 달라요 아니네요 완전 똑같네요 그냥 병진이 말이야 착각이었네요 저 제가 낚였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여기다 요거 들고 굿! 쏙 들어갔죠? 음.. 야 이 아까 전보다 역시 한번 딱 죽고 나니까 진행이 부드럽네 야야 너거 때려봐봐 때려봐봐 내가 다 때려봐봐 줄게 자식들아 자식들 말이야 아프다 미안하다 우리 친구들 친하게 오 나이스 레디 롤 오 검 풀업이에요 검 다 찍었으니까 이제 생명력 찍어야겠다 저기서 저 버튼 누르면 운석 운석 내려온 것 같아요 어 맞아맞아 자 이제 이 부분은 아 아까 전에 한번 죽어가지고 저 까지네 자 두번째 기준까지 오기 때문에 갈 수가 없네요 오 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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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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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 진정하지 말고, 아 진정하고 크렌체! 나이스! 돌아버리겠네 설마 처음부터?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자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굿 한 번씩 쉬고 가도록 합시다 마음이 급하면 안돼 마음이 급하면은 달아납니다 다행이다 됐어 됐어 예쓰! 쓰근하죠? 들어갑시다 어? 뭐야 뭔가 묘지같은 이 분위기는 아니 뭔가 보스가 뜬것 같은데? 오우우우 갑자기 티 나고 오랜져있어 아 나 저런 그래 방표 들면 안돼 방표 얼마나 나쁜건데 근데 쟤 좀 세보이네요 심하게 저 혼자 진짜 방압감을 진짜 야 너..너..그래 너 한.. 아 맞짱 써도 되겠는데 이거? 너 칼질 해라 너 너하고 내하고 맞대결이다 그럼 바꾸자 이 한 대 때리고 내 한 대 때리고 괜찮다 이거 가끔 회피도 뜨나봐요? 아이..스근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문제 없죠 어?뭐야 이거 업적 달성 매직 스워드 오 칼 만든 것 같은데? 맞죠? 아니네 오 하여튼 검 좋은거 얻었어요 검 공격률이 너무 높은데? 94에서 124야 126이네 94에서 126 완전 세네요 검도 길어졌어 완전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